국관들은 그것이 정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로 숫자입니다. 표 숫자. 가장 중요한 표 숫자가 뭡니까? 총득표수입니다. 후보자별 총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결과물입니다. 선거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총득표수는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질구려한 것을 빼더라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일명 우편투표 득표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거일 당일 득표수입니다. 그 세 가지의 카데고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의 결과물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거물로 채택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선관위가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가 왜 나왔냐? 그거는 특수용지를 쓰기 때문에 형상보건용지가 돼서 그냥 구겨지더라도 나중에 다 펴집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왜 나왔냐? 그거는 나오는 걸 넣으면 다시 또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쓴 판결문에는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그것도 맞다 다 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의 이름 해명을 못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현재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엉터리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 것은 그 뒤에 이루어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4.15 총선과 비슷한 선거 데이터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나는 이 사건이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상은 영상으로라도 기록을 남겨야겠다. 제가 좀 부지런하면 공대일리나 이런 데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시들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범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만 보게 되면 긴가민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 넘어서 올해 실시됐던 3구 대통령선거하고 2월 1일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좀 시각이 넓어집니다. 4.15 총선만 보면 뱅아리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볼 수가 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2022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여러분들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참시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 2017년 대통령선거하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보시게 되면 바로 독수리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요리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세 달 사이에 2017년 대통령선거하고 2018년 지방선거하고 조작이 되지 않았던 2016년도에 총선까지 다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독수리 시각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일어난 사건 대형 사건임을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양심이 열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수리 시각에서 선거에 여러분들 사기 문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펼쳐졌고 그 사기꾼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활보하고 있고 그 사기 대열에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법관들과 여러분들 선관위와 여러분들 민주당과 국힘당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 시각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5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일목요연하게 5분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과 홍준표와 안철수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데이터라는 숫자고 그 다음에 투 개표수와 재금표 개정에서 나오는 이상한 투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후보별로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큰 차이가 나면 바로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에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투표함 안에 몇 표를 집어 넣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하고 투표함 속의 투표지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표를 집어 넣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차이값이 10% 대 8% 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사전 투표에 이름들 조작을 한 겁니다.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꼭 같은 수만큼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는 것은 전산적으로 아주 손쉽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과 홍준표와 안철수가 대결했던 2017년도 7.4 대선입니다. 5.7 대선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마이너스 11%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우편 투표는 좀 숫자는 적지만 가장 많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0을 중심으로 해서 11%를 옮긴 겁니다. 그다음에 국힘당은 여러분들 뭐죠? 마이너스 2.1%입니다. 민주당은 정확하게 전국에서 여러분들 플러스 87%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국힘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을 함께 더해줬다는 것을 이 여러분들 간단한 평균값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죠? 그냥 좌우대칭입니다. 아마도 이 값을 자유한국당과 국힘당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얼추 이 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사전 투표에서는 무패입니다. 무패. 모든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플러스 14%까지 차이값이 나옵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얼마나 이런 조작을 했으면 경상북도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대요. 자유한국당에서 마이너스 25% 쉽게 이야기하면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25%까지의 표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0에서 3%를 넘어서게 되면 거의 조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전라남도 하고 전라북도 하고 광주 광역신 특수지역을 빼면 거의 뭡니까 데칼코마니 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죠.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은 대부분 이것이 0값을 중심으로 약간 오차 0에 3 정도 배치가 돼야지 그냥 내놓고 표를 빼앗아 가지고 옮기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잘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전국적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표는 하늘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낙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표를 빼앗은 것만큼 그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문재인 후보와 함께 표를 넣어준 겁니다. 이게 다 남아 있는데 이게 다 남아 있는데 무선 여러분들 뭡니까 강단이 있어 가지고 검찰에게 수사 다시 해달라 이렇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꼼수가 있는지 검사를 구워 삶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수사관을 구워 삶아 가지고 황교안하고 민경우기를 뭡니까 혐의 있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어 사전 투표 조작을 안 했다고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들 집에 돌아가면 가장일 거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마누라가 있을 건데 이런 대역제를 저질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에 조금 마일드하게 조작했습니다. 순하게 작게 그러니까 이 소위 민주당 계열의 인물들은 70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어제 정봉준 씨가 개딸들 여러분들 시위에 나가 가지고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을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연단에 섰다 이렇게 하는데 정봉준 씨가 1960년생이니까 내하고 동갑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입니다. 내가 이런 목에서 어떤 말이 채우는 거 하니까 그래 좋다.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작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짓이란 것이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모든 공직선거를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다 조작을 해? 그게 70년 정당이 할 일이냐? 어이 정봉주 그게 70년 정당이 할 일이냐고 너것도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라 정봉준 나이를 미뤄보면 애들이 한 35, 36 정도 됐을 건데 장가들이 일찍 갔으면 다 손자, 손녀도 있겠죠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마다 이러면 조작을 해? 그렇게 해서 되겠냐야 너가 그게 입 다문다고 되겠냐 이야기야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방선거에서조차도 조작을 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국힘당의 모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표를 다 뺏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넘겨줘 정거 있냐고 정거는 산더미처럼 축적돼 가지고 검찰의 고스란히 그 전체를 다 넘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정봉주 한번 답해 봐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작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공헌이 기여가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하는 것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야기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저질스럽게 선거 사기를 저지르고도 다 은폐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 너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나도 이 이야기가 하기가 지겨운데 너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야기야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를 봤죠 그다음 무슨 질서를 했습니까 2018년에 또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2018년 또 지방선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딱 뭡니까 자유한국당에서 11%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1%를 옮겨준 거 아닙니까 관외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보면 22%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뭘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아주 조악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박원순하고 김문수가 서울시장을 다투게 되면 김문수 표 가운데 일정 부분을 딱 빼 가지고 박원순에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꼭 같은 짓을 부산시장 대구광역시장 뭐 시장군수 심지어는 광역시의회까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시의회가 몇 석이었습니까 110석 가운데 102석인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게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래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지장군수 구청장은 물론이고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까지 그렇게 도덕질을 해 가지고 110석 가운데 무슨 102석까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야 나는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게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냥 이게 대가리가 달 돌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짓을 묵인할 수 있고 이런 짓을 깔아뭉길 수 있으며 이런 짓을 신문에 이런 기사한 줄 안 되는 것이 이게 망해도 싼 나라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망해도 싼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불이 있어도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과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나라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2017년부터 계속 하는데 그런데 신임 대통령은 그냥 깔아뭉개고 입 다물고 애간장 타는 국민들은 내일 모레 기다리고 그래도 기다리면 뭐 소식이 있을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도덕질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전국을 전국을 도덕질 해가지고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인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제외하면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2018년에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화끈하게 여러분들 11%를 빼앗고 11%를 더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2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0.6%를 빼앗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측에 플러스 10.6%를 더한 거네요 반올림회가 11% 빼앗고 11%를 대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표를 훔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5년 여름 임기 마치고 다 빠이빠이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 25석에서 몇 석 차지했습니까 21석 22석입니까 그래서 다 자기 지역 사람들 다 심어 넣은 거 아닙니까 무슨 서울시 구청장 중에서 전라도 출신들이 무슨 80%가 90% 됐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70년 역사에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뭐 개딸이든 뭐든 자기들 마음이니까 자기들 마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크게 나무랄 생각은 없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면 약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키는 언약 같은 거가 선거를 도독질하는 짓을 하고 2년 6개월 동안 그 구성원 가운데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발설 안 하고 유일하게 정봉주 위연만 학기면 뭡니까 4월 10일인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와서 너희들이 4.15 총선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내가 안다 정봉주 위원이 그래도 큰 약활한 겁니다 양심선은 1번이고 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관위가 검찰에 재수사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황교안하고 이런 민경우기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조작질을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런 증거를 했는데 2018년에 이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화끈하게 뭡니까 도독질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 총선 때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 이때는 가장 크게 한 몫을 잡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0에서 3% 나와야 된다 12.5% 나왔으면 좋으니까 전국 평균이 그래서 표를 얼마만큼 도독질 했습니까 25%를 도독질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 사전투표에 100명이 참석했으면 25명만큼만 뭡니까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12.5명을 빼앗고 12.5명을 더해 줘 가지고 25명분만큼 자기들이 헤쳐먹은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3%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12.5%를 전국 평균으로 뭡니까 도독질한 것이 바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 도독질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뺏기 달고 정청래 우상호 윤호중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회로 총선에서 전산 부러움 돌려가 다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기분 나쁘면 뭡니까 공박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다 분석 자료를 보내줄게요 당신이 얼마만큼 훔쳤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외사전 투표만 하더라도 얼마를 여러분 훔쳤습니까 13% 12. 몇 퍼센트입니까 13.2%를 훔쳤네요 관외사전 투표 미래통합당의 13.2%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탁 더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서 모두 다 서울만 하더라도 1480대 제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서울시내 모든 투표소에서 다 누가 이깁니까 사전투표에서 압승하지 않습니까 1480대 제로인가 인천은 뭐 540대 제로인가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했으면 좀 눈치를 볼 건데 여러분도 컴퓨터 작업 많이 하셨지만 컴퓨터는 맹령어만 딱 주면 무재비하게 뭡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훔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관외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13.2%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꿀꺽 삼킨 겁니다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26%를 훔친 겁니다 약 4.15 총선에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를 합치게 되면 전국의 평균 조작규모가 25%입니다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때는 무재비하게 더 이름 훔치죠 그 지역이 어딥니까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던데 나경훈 후보가 출마했던데 가장 많이 훔친 데가 바로 황교안을 여러분들 낙선시켜야 되니까 30% 이상 조작을 했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숨길 겁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사전투표 조작설에 불만을 갖고 검찰에게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검사를 구워 삶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이게 2020년 총선에 여러분들 조작결과입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여러분들 훔쳤습니까 좌우대칭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모든 시도지사에서 특수지역인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 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무재비하게 도독질을 한 겁니다 7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예를 들면 한 지시 이런 겁니다 이건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사전투표하면 압승이죠 당일투표하면 어떻게 미래통합당이 압승합니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6%가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 17%가 어떻게 나옵니까 강원들을 오지게 여러분들 그냥 훔쳤네요 가장 많이 훔쳤고 이게 2020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부모 밑입니다 선거사기라는 같은 부모 밑에 여러분들 유전자도 같습니다 어떤 유전자입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득표수 이동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20년 4.15 총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왜 투표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선 그건 100%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해찬이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제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이 있는 겁니다 헌법도 떠들고치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국힘당의 지금 내홍에 빠졌지만 체제가 그냥 완전히 바뀌는 임박한 데까지 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망각이 좀 빠르기 때문에 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악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숨이 탁탁 막히는 그나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이런 방송을 했지 이재명이 여러분 됐으면 나는 이 유튜브 채널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상태대로 발언해봐야 몸만 다칠 거니까 이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총선 대선 지선 또 여러분들 같은 짓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오지게 여러분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그렇게 사전투표 여러분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김기현이도 독려하고 권영세도 독려하고 권성동이도 독려하고 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조작이 어떻게 이루집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비례해 가지고 표를 빼앗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5%를 빼앗고 12.5%를 더해준 게 여러분 어떤 선거입니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인간들이 죄에다 사전투표를 달려간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100명이 할 때하고 200명이 할 때 따블로 그냥 자동적으로 조작이 되는데 거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7% 빼앗아 가지고 7% 대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14%를 조작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14%를 표를 이동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은 플러 7% 국힘당의 윤석열은 마이너 7%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놓으니까 0.73%는 무슨 0.73%입니까 351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조작규모가 326만 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한 게 이렇게 딱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수지역 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빼면 또 여러분들 제주특별시 빼면 전국이 다 뭡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9%까지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다 0에서 3% 정도 차이가 나야 될 차이값이 9%까지 차이가 나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선거를 한 땅 훔칠 수 있으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국민을 어떻게 졸로 안 보겠습니까 국민을 어떻게 개나 돼지로 안 보겠습니까 과제의 붕으로 보는 거죠 나라도 권력을 잡으면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나라도 뭡니까 국민들 과제의 붕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자들이 표를 뜬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이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지금 발표한 뭐죠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뭡니까 가라 가짜인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필사족을 다 뜯는 겁니다 그것도 필사족을 뜯는데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혁적한 공헌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석 누가 했습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시민디니님이 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법대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법관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 사람이 당대표입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낮에 생업하고 밤이름 밤을 세워가면서 분석해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독수리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의 선거사기를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2017년부터 2022년도에 모두 다 아버지가 같은 아들딸이 나온 겁니다 유전자는 뭡니까 유전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간이 큰가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거를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져주는 것이 바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선거는 저 동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들 졸로 봤으면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뭡니까 개코로 봤으면 2020년 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정권이 바뀐 데 또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 조작했습니까 마이너 7%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득표 참가자 수의 7%를 여러분들 조작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더불음직단계에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지역인 대한민국의 특수지역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광주부 강력시를 제외하면 완전히 데칼코만입니다 왜 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국힘당에서 빼앗아서 더불당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좌우대칭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전부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성과에 다 도독질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당일 투표에 많이 나가가지고 국힘당을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그래서 전세를 역전을 못 시킨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2022년도 지방선거 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둔 겁니다 유전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은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닙니다 그냥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조작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총득표수들 다 원하는 대로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가 아닙니다 저거가 만든 겁니다 이거를 덮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거를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이걸 덮고 가자고 여러분들 부역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걸 덮고 가기 위해서 검찰에 2위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이후에 6개월이 다 돼가자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동갑내기로서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칼에 목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뭡니까 저는 바로 했을 겁니다 수사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인데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 이런 문자하고 차원이 자른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원하는 대로 이동시킨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준은 얼마를 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거 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 주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증거 보전이 떨어졌을 때 부랴부랴 뭡니까 확보하고 있는 투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새 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 표장에서 엉망진창인 표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게 다 정상이란 거 아닙니까 조재현이 천대엽이 이동헌이 이동헌이 조재현이 천대엽이 민유숙이 인간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희가 서울법대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간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육두문자에 의하면 욕설이 나오지만 그러나 점잖은 체면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나는 상상을 할 수 없고 이 나라가 사기 무고 위정이 좀 심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클라이맥스까지 간 겁니다 선거 사기가 완전히 일상화가 되어버렸고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거를 그냥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신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이 뭡니까 그냥 횡행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다 박수치고 다니고 정말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 만정이 떨어집니다 만정이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조작된 선거 데이터는 이미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누가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는 뭐죠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지 어떻게 원고 측이 밝힐 수가 있습니까 공병호가 뭡니까 수사가 아닙니까 검사입니까 민경우계가 여러분 수사가 아닙니까 황교안이가 여러분 수사가 아닙니까 밥들 먹고 비싼 밥들 먹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세금 내면은 자기 역할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영장 발급하는 이런 판사들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의 이름 공공수사부 선거사범을 조사하는 데서 대장동 백철경동은 반등 뭡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없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깡으로 황교안과 민경욱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했다고 한 혐의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에게 다시 재수사해달라 이런 것을 선관위가 무슨 깡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심불량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이런 거짓 앞에 무슨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경상도 말로 파입니다 파이 남자가 뭐 그렇게 쪼자내가 됩니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덕질을 한 놈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가 뭡니까 선거가 망가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갔다가 여러분 겨우 그쪽에 실수를 해가지고 권력을 지었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소음인 겁니다 무슨 연금을 개혁하고 계획 될 리도 만무하고 대한민국 사람 성정으로 볼 때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노동계획도 마찬가지고 교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께서 반드시 선거 사기 문제만은 잡아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갖고 4.15 총선 이후에 검찰총장의 행보를 지켜봤고 지금 대통령 행보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인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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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아멘